지난 시간에는 공자가 염구를 혼냈는데요. 자하에게 너는 염구를 닮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 옹야편 11장을 보겠습니다. 자위 자하 왈 여위 군자유 무위 소인유 공자께서 자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유가 되거라 소인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나니 자하는 이름은 복상 공자보다 44세 연하로 나중에 위나라 문후의 스승이 됐고 서하학파를 이끌었는데 전국시대에 활약한 제자백가들을 키워낸 공자의 주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하에게 공자가 너는 군자유가 돼야지 소인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한 건데 여기서 유는 선비유, 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군자와 소인은 그런 사 중에서 덕성이 있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공자는 자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하는 사과십철에 문학을 잘한다고 꼽힌 인물입니다. 지금 전해지는 춘추시대 문헌을 통틀어서 춘추학이라고 하는데 이 춘추학의 대부분이 자하와 그 제자들의 손을 거쳤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로는 순자와 이극, 오기 단간목 같은 법가 계열도 자하학파 계보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하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는데 고 문헌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비교하는 공부를 한 자하에 대해 공자는 사, 자장은 지나치고 상,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예를 따지고 글자 뜻을 따지는 사람은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해서 도량이 좁은 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하에게 활달하고 원대한 것을 보완하라는 맞춤 설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의 공자 말씀을 자하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위, 자하, 왈 여위, 군자, 유 무위, 소인, 유 공자께서 자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유가 되거라. 소인유가 되어서는 아니 되나니.